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19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시내에서 방탄단 진의 슈퍼 참치에 맞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떼창을 하는 장면이 공개되어 미국 현지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시내에 위치해 있는 르 포아정 루즈 공연장에 수많은 뉴욕 현지의 시민들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바로 방탄단 제이홉의 새 앨범 홉 언더 스트릿의 발표를 축하하기 위해서 열린 파티에 참석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탄단 진의 슈퍼 참치가 흘러나오자 모든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면서 떼창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방탄단 진의 슈퍼 참치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떼창을 하는 등 폭발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방탄단 진의 노래에 맞춰서 떼창을 하는 장면이 공개되자 전세계 네티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쇼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자였습니다